채빈이가 아 뭐야 vm2 하기로 했죠 vm1에 2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? 써보세요 어 잘 썼네요 그래서 모여서 무슨 소리된다? 팬 그렇죠? 뜻은 뭐에요? 팬 팬 팬 팬 팬 뭐가 생각나? 뭐가 생각나? 팬 팬 팬 선풍기 부채조 팬 팬 팬 팬 헤이 그래서 단어와 뜻도 연결하세요 팬 선풍기 됐습니까?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나나요? 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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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가 대표 소리냈죠? 대표 소리 뭐죠? 이가 가진 세가의 소리 뭐였는데? 이, 에, 어 였는데 대표 소리면 그럼 뭐예요? 애죠? 애는 항상 착하게도 소리는? 어? 그럼 얘는 힘 빠졌겠네? 이가 힘 빠졌겠네? 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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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ph는 뭐든다 했어요? ph는... sh는 뭐든다 했어요? sh는 뭐든다 했죠? ph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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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하고 똑같은 소리네요 ph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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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애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 뭔데? ㄹ... 엘... 엘... 아... 근데 여기서 대표 소리 냈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힘 빠진다 했죠? 그니까 애가 무슨 소리 해요? 힘 빠졌다니까? 그... 뭐? 뭐?? ㅋ 왜imi 힘이 없어 애는 키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? 엘라펀트 엘라펀트 엘라펀트가 뭐예요? 코끼리죠 그 다음에 애는 뭐라고? dog 개죠 개죠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고? 체베이 왜 힘이 없냐?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장 한 10바퀴 뛰고나서 할까? 응? 모여서 무슨 소리네요 뭐라고? 피시가 아니고 피시 피시 F는 뭐라고? I가 내는 새가의 소리 I E particulier 에이 뭐 공부하는데 힘아리가 없냐? 음? I E 어 대표소리 E 으으으ów 잠깐만 정신차려서 똑바로 대 답하세요 sh는 무슨소리인데요? 합쳐서 뭐해요? fish fish가 아니고 fish fish 무슨 뜻이에요 fish 물고기죠 fish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만 하나요 fork OK O가 못했어요 O가 가진 내가의 소리 O O O O O O O O F R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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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b ffic F F E F F F 뜻은? 그릇 요리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?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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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제 하세요 도어 집에 가서 챙겨오세요 도어 가방 놔두고 까지 문이죠 도어 도어 이건 이름씨란 뜻이야 이 단어가 이 뜻일 때는 이름씨다 무언가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? 파이어 F는 아이가 가진 3가지 소리 중에서 어 됐어요? E 됐어요? R은 R 끝에 오는 E는 그럼 다 합쳐서 이게 어디 파이어야 Fear구만 뭐가 잘못된거야 아이가 아이가 이 소리 아니고 뭔 소리 냈어요?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? Fire fire면 아이가 무슨 소리내야 이게 fire 냅니까? 어 파워 파워 그리고 아이가 아 소리낼 때 있어요? 어 아이가 I 됐죠? I I 자 또 얘기한다 끝에 소리 안나는 E는 소리가 안나니까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 음 이름 물어볼까 얘가 지 이름 뭐래? 아 이름 그러니까 여과의 소리가 뭐야?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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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Fire라고요 Fir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나나요? 네 아 나 안 아 자 얘는 좀 어려워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 E가 내는 세가의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I가 내는 세가의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여과의 소리 A 그 다음에 GH는 원래는 이런 소리 나야 되겠지 근데 이 소리가 이 소리도 힘이 없고 이 소리도 힘이 없어 둘 다 힘이 없는 소리라서 아예 GH는 소리가 안 나 글자만 있고 알겠습니까 GH는 둘이 붙어 있으면 둘 다 힘이 없어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T는 그럼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 8 뜻은 8이죠 됐습니까 얘가 A 그 흐트가 아니고 어떤 C 어떤 여덟 V 무엇 여덟 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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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합쳐서 어떤 소리가 될까요? 그렇지. 좀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제발 좀 해. 뭐라고? 엘벌 엘벌 이는 이가 가진 새가의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L은 B는 여과의 소리 엘벌 O, W는 오우 O, W는 오우나 아우가 됩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다 합쳐서 엘벌 엘벌 뭐라고요? 엘벌 발꿈치와 엘벌 오케이. 얘도 어떤 소리 될까요? 엑 뜻은 계란, 달걀 엑 계란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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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힘이 없어 사람이 오케이, 여기까지 엑 엑 엑 엑